오늘의 시그널은 SP 소프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유통하고 불법 복지 필터링하고 저작권 컨텐츠 필터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시대가 오겠죠.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버리니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여기저기 논문을 학습해서 다 대답을 해놓으면 그거를 그대로 논문을 제출하거나 내가 책을 집필해서 인공지능이 쓴 거죠. 내가 책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의 자료를 학습해서 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럼 필터를 미리 돌려보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저작권 라이센스 유통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결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SPLA 라이센스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부 임직원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 SPLA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7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이 중요도가 지금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겠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IR협의회 영상을 보시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러 적용된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지금 엑셀이니 이런 거 돌려가지고 작성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애널리스트 될 수 있어요. 지금 월 임대형 라이센스 계약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S에 채찍 PT가 적용된 가상 OS를 개발 중입니다. 그게 바로 코파일러 적용된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IP 자동 분석 불법 유통 방지 솔루션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상이니 음악이니 저기서 유튜브에서도 심하죠. 바로 저작권 침해 신고당하면 영상 내려야 되죠. 아니면 수정하시던가. 그래서 여기서 스크리닝 알고리즘을 고도화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컨텐츠 IP 보호하는 통합 IP 스크리닝 솔루션 구축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딱 맞는 솔루션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법 복제 저작권 멈춰. 옛날에 멈춰 밈 천종호 판사님 그 학교폭력 그 호통과 함께 인기 있었던 점 많이 있었죠. 거기서 불법 복제 저작권 멈춰. 이거를 지금 이 지금 SP 소프트의 스크리닝 솔루션이 앞으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 소프트는 지금 저작권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불법 복제가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딱 맞춘 사업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잠깐 볼까요? 네, 지금 마이크로 소프트만 달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SP 소프트도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일단 3월 4일에 갭 상승을 했고 이 지금 갭 상승한 부분의 종가가 지금 거의 신고가입니다. 종가로는 신고가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한 단계 더 오르게 되면 그리고 이틀 안에 이 갭이 메어지지 않으면 이 갭은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결국에는 2만 원을 넘어가지고 2024년 2월 19일에 기록했던 2만 600원 이상을 가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상량했을 때부터 봐도 그렇습니다. 상승 N자의 이 N자 다리가 완성되기 완성되는 지금 구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P 소프트 단기적으로 또 공략해볼 포인트가 지금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2만 1천 원 이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P 소프트 2만 1천 원 이상 단기적인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